팀원 어딨죠, 우리 스태프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실컷, 실컷. 혹시 운동 같은 거 하셨나요? 잘하실 것 같은데? 모석 싸움이에요. 전쟁인 거야. 모석을 얻어야 됩니다. 파이팅. 알고 있어. 왜 저래?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제작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퇴근인 거 알죠? 퇴근이야. 집에 가야 된다고. 뭘 여기 있냐고. 이 땡볕이 어차피 월급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오늘 볼일 보세요. 만약에 퇴근하실 때 그냥 안 보내드려요. 저도 금일봉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금일봉을. 세찬 씨가 금일봉까지 걸면서. 제가 현차를 뽑아서 제가 현차를 드릴 거예요. 금일봉. 갈 때 휴게소에서 즐기시고. 진짜 이기고 싶은가 보다. 진심. 저도 도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감사. 일단 제일 힘든 거. 형님 하세요. 자, 소금쟁이 세 마리가 뜨네 이제. 자, 보석을 걸고 하는 거죠. 이기자 진짜. 나 이기고 싶어. 야, 근데 저게 너무 좋다. 적게만 봐서 예쁘다. 가평 왔다고 생각해. 오리비에 탄다고 생각해, 오리비. 갑자기? 선생님 계속 저어주세요. 저희 좀 데이트 좀 하게. 선생님 계속 저어주세요. 여기 데이트 좀 할게요.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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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iplines. 하이파이브. 아주 틈만 나면 진짜. 파이팅. 진짜 틈만 놨다. 지금 담당 왔으면 우리 Done 할까요? 네 한번 해보죠. 준비 자세. 리치 최대치로 해볼게요. да. 민성이 여기 좀 누웠어. 이쪽. ё 90도 그치. 옷 역시 콕스가 지금 바로 콕스 짱이다. 우리 콕스가 최고야. 콕스바겟. 아, 병하나. 아저씨가 되면 저게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네. 나이스. 둘. 셋. 그렇지. 일곱. 아, 저거 안 맞는 거죠? 아, 이제 안 맞다. 여섯. 몰자로 각도 틀어주면 안 돼요? 어휴, 샤버리 공방입니다. 콕스 배방향. 아홉. 열. 다섯. 어머, 어머니, 여기 떨어졌어요. 잠깐, 잠깐. 2절. 자, 준비 잡고. 괜찮아요. 어디가, 어디가. 왜요? 민선 씨께. 이게 남자들한테 맞추려니까 여성 민선 씨가 조금 버거우실 것 같아요. 근데 윤재 씨가 옆에서 챙겨주냐, 정말. 괜찮으세요? 오케이? 네,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우재 씨가 민선 씨를 많이 챙기네요, 진짜.